7월달, 7월달의 류럴스타일 300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? 이게 이제 키 세팅에 들어갑니다 그죠? 딱 300개 있는게 눈에 보이지? 아 그렇다보면 딱히 편하진 않는 것 같은데?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꽉 찼다 뭐가 나왔어 아 모자, 스라벨 하나 나온거야 설마? 하나 모자가 잘 안나오는건가? 신발이 8개 신발이 8개, 모자가 하나 무기가 하나 망토가 4개 개망했나봐 운동회복 비싼게 뭐가 있나요 지금? 비싼게 뭐가 있어요? 운동회복만 나오던데? 언제나 받아요 하늘맑 하늘맑 아 이번엔 좀 잘 나오는거 같네 그래도 느낌상 아 운동회복 그래도 좀 가격이 나갑니까 그래? 운동회복 무지 나온거 같은데? 자리가 없나 보다? 자리가 없나 보다? 8개 구운동회복 아 이거 일단 다 뽑아놓고 가격 좀 볼까? 잘xes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옆 아 마지막 기타 비싼 것만 야 이거 모아봤자 쓴만큼 나오지도 못하겠네 반은 나오려나 비싸봐야 지금 할 수 있는 게 나머지는 얼마 안 한다고 치고 운동회복 1,2,3,5,6,7,8,9,9 화이트캡 화이트캡 아니야? 끝? 이게 다야 비싼 게 이게 다네 몇 개? 계산기 5,8 16 17 5,7,8,6,24,25,26 5,7,8,6,59 59개? 와 59개의 50 어 나쁘지 않은데? 본전치기는 했겠다 59개니까 그래도 조금 있으면 2억은 되잖아 나머지 판다고 치고 한 2억 정도 이제 나머지 물품하고 잡으면 118억 정도 나오네 내가 109억 정도 썼으니까 본전치기는 할 수 있겠다 그치? 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됐네 스카우터 이제 맥포를 환산하고 해야겠고 300개 끝